하면서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만나는 두 친구가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벌레를 보면서 나누는 대화 인데요 무슨 뭐 앞뒤 전후 그런 것도 없고 제가 살펴봤는데 하여튼 재밌는 두 꼬맹이의 대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아이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길거리에 뭐 있죠 벌레인가 봐요 Look at the bug. 야 벌레 봐! 합니다. 옆에 있는 아이가 오 와우 와우 하고 바라봅니다 저는 이 그림에 이렇게 여자아이가 주머니에 손 놓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네요 It's got a swagger, right? It has got. 그래서 이거는 it has 입니다. 그냥 구월체에서 it's got, he's got, I've got 그렇게 해서 쓰는 표현이죠 So swagger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명사 동사로 쓰이구요 으스대면서, 뻐기며, 걷기, 걷다, 활보하기, 활보. 그래서 명사 동사 다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곤충이 벌레가 어떻게 꿈뚝꿈뚝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그냥 스웩이 있는데 하는 식으로 이렇게 뻑이면서 걷고 가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이 스웩 뭐 이런 단어는 옛날에는 진짜 없었던 건데 뭐 랩 하면서 뭐 그런 쪽에서 많이 더 나온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스웩이라는 것 자체는 진짜 그거는 뭐 표준어는 아니잖아요 스웩어는 표준어입니다. 참고적으로 예 하니까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no doubt. 그래요. no doubt. doubt이라는 걸 원래는 의심 명사 또 의심하다 라는 동사도 되죠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없네. 즉 이 벌레를 보면서 진짜 그러네. 동의를 하는 거죠 that bug is strutting. strut 한다는 것도 역시 명사 동사로서 뽐내며 걷다. 걷기. 그래서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씁니다 이 꼬맹이 남자 역시 야 진짜 저 저놈 아주 아주 뽐내면서 아주 그냥 의시되면서 걷네 그러니까 여자애가 그래요. he's a bug about town 해요 그래서 이건 표현입니다. a man about town 또는 the man about town 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 남자, 건달, 한량 그래서 아주 많은 뭐 이런 저런 사교활동을 하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그래서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he's a man이 아니라 벌레니까 곤충이니까 he's a bug about town. 야 아주 그냥 아주 사교활동을 많이 하는 이렇게 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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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돌아다니니까는 아주 그런 곤충이네 이 짜식 하면서 여자애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남자아이가 100% 역시도 동의를 하죠. 100% 맞아. 그래서 big bug on campus. 그래서 캠퍼스에 on campus 하면은 교내, 학교, 구정 그런 뜻이죠. 어 아주 큰 벌레놈이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자애가 그래요. now he just seems arrogant. 음 이제는 아주 그냥 오만하게 보이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가 끔찍한 말을 합니다. too big for his breeches. 그래서 이 breeches라는 것은 반바지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이 표현은 직역을 하자면 누군가가 주어가 그 사람이 여기서 이 벌레는 자기 반바지에 비해서 너무 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반바지일 필요는 없고요. 뭐 뭐 트라우절도 될 수도 있고 팬츠도 될 수 있고 슈즈도 되고 부츠도 돼요. 즉 자기가 외형적으로 뭔가 걸치고 있는 뭐 의류나 뭐 신발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크다. 즉 뜻이 뭐냐. 자기 분수도 모르고 좀 건방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let's squish him 해요. 그래서 squish 한다는 것은 자동사, 타동사 둘 다 쓰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으깨다 또는 무엇이 으깨지다. 그래서 얘는 얘를 밟아서 으깨,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진짜 또 죽이나 그래가지고 다음 만화 봤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밑뜻 끝없이 이 두 녀석의 이런 대화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뭐 squish, squash 뭐 다 비슷한 말이죠. 의성어, 그래서 뭔가를 밟아 깰 때 슥 이렇게 하는 거를 미국에서는 squish, squash 그렇게 표현하니까는 거기서 단어가 뭔가를 으깨다, 으깨지다 뜻이 됐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배우신 어휘 표현 밑에 영작 세 가지 올렸으니까 영작을 통해서 단어 표현 본인 걸로 만드시고요.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 사이트 모든 영작을 원하시는 분은 여기 넘버 투 내용 따라 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사이트의 모든 것을 학습하실 수 있게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만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